저거 뭔데 저렇게 밟아? 저거 뭔데 저렇게 밟아? 인공위성이야. 아, 그래? 저거 은하수야? 저거 은하수 아니야, 저거?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? 어, 뭔가 있는데? 뭔가 있어? 안 보이는 거 아니야, 은하수? 우와, 뭐야? 별이 보이네. 엄청 엄청. 와, 멋있다. 이것들이 은하수 아니야? 밀크처럼 이렇게 흘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. 근데 은하수가 뭐예요? 찍으면 아마 카메라에 보일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저기에 은하수가 있다고? 아... 차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.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은... 우리 아이가 여기서 볼 때 엄청 작은데. 저게 엄청 크잖아. 어, 지켰다. 지켰다, 지켰다. 지켰다, 지켰다. 우와! 주위에 별이야, 저거 다? 응. 방범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. 오, 예쁘네. 나왔는데 방범 카메라를 피해야 돼서 내가 저쪽 가서 찍을 거야. 형 파이팅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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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, 어디 가? 응! 열정운이 또 새벽 3시에 터졌다. 응? 가야 돼? 응, 알았어. 다 했어. 지금 찍혔거든. 왔어, 마지막. 막컷. 정훈이 형 됐어요? 거의. 놓고 가자. 뭐 알아서 마음에 들게 찍고 오겠지. 앵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. 나왔어요, 형? 응. 나오긴 나왔는데. 뭐야, 너무 잘 나왔는데? 잘해? 오, 멋있네. 아, 이게 은하수구나. 나왔어. 안녕! 걸음, 또 건가. 가야 돼? 왜 이리째는 안에서 같 uphill. 네. 레 Emerging. 어. 고마워. 네. 응.